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정말 특집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진행해 왔습니다. 뭔가 복선을 까는 게 아닐까요? 오늘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를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이언 시리즈 특집 편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오늘 드라이버 시리즈를 총정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레슨은 매일 아침에 하나씩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따라오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 레슨 내용의 특징을 보면 어제 했던 내용 또는 그제 했던 내용을 약간씩 중첩되게 만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댓글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병옥 프로 사실 당신은 팬인데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 우려먹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 좀 꺼내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답글에 대한 댓글을 그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약간 이렇게 중첩적인 내용이 나가는 이유는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가게 되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소 나온 내용이 또 나오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시리즈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그게 모든 게 정리가 됐다면 오늘은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지금껏 했던 걸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만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총정리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정리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 다 안 보고 총정리만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됩니다. 그런데 깊이가 얕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총정리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하나하나의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드라이버 시리즈를 어떠한 개념으로 출발했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첫 번째 제가 스몰 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더 큰 그림은 뭐죠? 바로 사이드 블로우가 가장 큰 그림이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 다운 블로우라는 다소 일방적인 그런 내용의 길을 들여서 무엇이 잘못되고 왜 안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걸 고정관념을 깨드리면서 골프를 상당히 쉽게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골프가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큼은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자. 그리고 이렇게 쳐다볼 때 이병호 프로는 왼쪽 눈으로 봅니까? 오른쪽 눈으로 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렇게 보면 꼭 왼쪽 눈으로 보는 것 같죠? 왼쪽 눈 이렇게 이쪽이 더 와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눈으로 어떻게 쳐다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두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다만 왼쪽 눈이 더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볼 때 왼쪽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옆구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쭉 지나갔을 때 저는 왜 이병호 프로가 사이드 블로우라면 훅이나 드로우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클럽 페이스가 내 머리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지나가는 형태를 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념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이드 블로우를 연습을 할 때 물론 아이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럽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스퀘어로 보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뒤쪽으로 보내면 머리가 뒷쪽으로 한 10cm 정도 이동을 했죠.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올려져 있지만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니까 10cm가 지금 머리가 뒤쪽으로 왔죠.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쳐야 되냐면요. 느낌적으로 내 머리 위에서 스퀘어고 스퀘어 다음에 클럽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클럽이 내 머리 밑에서 내 얼굴 밑에서는 스퀘어 그리고 지나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당연히 닫히게 된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일단 만들게 되면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께 펑고라는 기술을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왼쪽으로 쳐보고 오른쪽으로 쳐보고 야구 코치님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쳐서도 들어오게도 한번 해보고 더 밀어서도 쳐보고 위로도 쳐보고 아래도 쳐보고 그러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공을 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타겟적으로 못 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이 아래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쪽 치는 방향이 셋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그럼 넷이나 다섯시 방향을 한번 쳐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면 약간씩 우측으로 가서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다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측으로 가지 않는 건 손만 가지고 치려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몸까지 같이 돌려서 이렇게 치게 되면 굉장히 내가 생각한 대로 밀 수가 있다. 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펑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막 치는 거 그런 훈련을 할 때에는 어깨가 반드시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그쪽을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확실히 굳혀졌다.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선수들은 임팩 순간에 머리가 쫙 이렇게 뒤로 남는 이유는 괜히 뭐 뿌리고 무슨 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봐야 강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쭉 만든 다음에 사이드를 봐야지 공을 잘 때릴 수가 있으니까 때리고 나서 보내주는 그 성격이 굉장히 과장 포장이 돼서 다양한 식으로 해석이 됐었다.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점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는 어드레스를 하고 머리를 약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내 지금 뒤로 놓은 머리 쪽에서 스퀘어 지나갔을 때는 약간 닫혀있다는 그런 느낌 치면 거의 왼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구질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치기 위해서 어깨를 돌려줬을 때 그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추럴 드로우를 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는 페이드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댓글을 보니까 이병호 프로가 뭐 드로우 치는 거 슬라이스 치는 거 아니면 페이드 치는 거 그런 레슨을 해줬는데 저는 기본 구질인 스트레이트 구질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똑바로 만들어 온 상태에서 왼쪽으로 감고 우측으로 밀리는 샷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는 습득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골프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구질이 기본 구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회전의 순방향으로 훅이나 또는 드로우를 만든 상태에서 점점점점점점 펴가는 거 그래서 스트레이트도 만들고 페이드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스트레이트를 만든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는 스트레이트 연습에서 평생 시간, 에너지, 돈, 열정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훅을 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머리가 놓여있는 상태 즉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두었지만 나중에 점점점점점점점점 올라와서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하고 칠 때 사이드를 아까 쳤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 앞쪽으로 헤드가 닫힌 느낌으로 지나가게 만들면 선수들이 하는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놨지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들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우측으로 밀려서 안쪽으로 싹 들어오는 이러한 구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포존하고 동탁존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포존은 뭐냐면 여포는 전투력이 굉장히 우수한 장수죠. 삼국주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게임에서도 여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천하무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포존이라고 한 건 오른손은 여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무조건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포존에서만 활동을 한다. 그게 어디냐? 오른다리에서 왼쪽 다리를 통과할 때 오른다리에서 왼쪽 다리를 통과할 때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손목 힘을 이용을 해서 젖히고 덮고 젖히고 덮는 형태를 이용해서 칠 수 있는 게 여포의 역할이다. 그게 오른손이다. 그럼 동탁은 뭐냐? 여포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여포야, 오늘 내가 조금 큰 싸움타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너한테 원군을 조금 더 붙여줄 테니까 실제로 좀 원군의 도움을 받고 오다가 네가 싸워야 될 땐 가서 네가 싸워라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압니까? 아유, 싸우겠습니다. 딱 그러겠죠. 그러니까 10cm만 더 들고 이렇게 나가도 분명히 저는 세게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원군만 더 여포에게 붙여줬을 뿐이지 저는 여포는 오른다리에서 왼다리 사이에서 그냥 때린 건 똑같은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군을 더 붙여주면 여포야, 오늘은 좀 더 원정을 멀리 가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20cm 쭉 치게 되면 아까보다 사실 정타가 잘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윙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 거의 한 245 정도까지 지금 크게 세게 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레슨으로 뽑을까 뽑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아이언에 가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윙어와 히터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윙어와 히터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사실 스윙어와 히터는요. 스윙이 작으면 히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구역에서는 여포가 더 많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스윙이 커지면 커지면 쭉 동탁이 많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여포는 늘상 일을 하지만 크게 다니면 크게 다니는 동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스윙어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이에요. 암 스윙이냐 바디 스윙이냐 손을 써야 하는 경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팔뚝 어깨를 써요? 빨리 써가지고 손으로 살려내야죠. 내 스윙이 작으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히터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손으로 치는? 오른손으로 치는. 그런데 스윙이 크고 몸이 유연성이 좋아서 스윙이 큰 골퍼는 왼손 동탁이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스윙어 성격에 가까운 히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내가 스윙이 좀 크다라고 하는 분들은 스윙어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스윙이 작다 저 같은 스타일 스윙이 작은 타입은 아무래도 히터형이겠죠. 생긴 게 그런데 태생이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어렵게 하는 건 그렇게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뭐였냐면 이야 최고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덮어 뒤집어 덮어와 수건 털기가 등장을 합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그건 또 뭔 소리야 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판도라 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백스윙 낫고 길게 빼서 올라가고 뒤로 떨구고 끌고 내려와서 임팩트를 하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골퍼 골프 어렵게 하기 그런 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테니스나 탁구를 생각하니까 덮어 뒤집어 덮어 조금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덮어 뒤집어 덮어 했더니 이렇게 자연히 또 왼쪽으로 쫙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방향을 놓고 아 난 지금 스윙이 굉장히 성공적이야. 그래서 덮어 하고 어깨보고 뒤집어 덮어 우측으로 밀어주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치는 특히 로리 맥길로 인하 체격 작은 선수들이 치는 파워 드로우를 칠 수 있는 푸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하는 정적인 스윙 아니면 덮어 뒤집어 덮어 하는 동적인 스윙에 대한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수건 털기였습니다. 수건 털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는 쫙 배구 스파이크 신지인식 감독 얘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팍 턴다고 그랬죠. 우리 수건도 숙였다가 팍 털어야 파워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젖혀 놓으면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탑에서 코킹을 만들어 놓는 건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딱 때리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는 다시 어깨를 갖다가 우측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샷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수건 털기에서 굉장히 비거리의 증진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댓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건 털기나 덮어 뒤집어 덮어 이 점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병옥 프로 당신의 스윙은 뭐요? 라고 해서 제가 이 바로 전편에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또 누가 말씀하시는 대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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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재탕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생긴 게 이렇고 유연하지 않고 팔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뭐 덩치는 크고 살은 많이 쪘지만 그렇게 몸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 스윙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건 뭐냐면 특히 어찌 보면 제 30대 때 스윙이랑 지금 스윙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30대 때는 정말 여기에서 쭉 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덜 돈다는 느낌을 받았고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숙명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 스윙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스윙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클럽헤드가 백스윙 탑에서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 머리보다 많이 뒤쪽에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쭉 빼서 못 가니까 바로 뒤로 빼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뒤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 몸은 우측을 바라보는 스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은 지난번에 인사이드로 잡아당겨야 되는 이유에서 여기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놨지만 만약에 인으로 확 잡아당기면 몸통 톤까지 해서요. 저는 이런 몸이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지만 공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스윗스팟에 맞고 돌아 들어오다가 닫혀 맞아서 드로그가 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아이언에서도 강조할 것이고 페오에 우드에서도 강조할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계속 보시면 어떤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전매 특권은 뭐냐면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머리도 굳이 이렇게 안 하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바로 안쪽으로 뺀다고 했어요. 그때 손으로 빼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가급적이면 빼려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만 빼면 어깨가 지향하는 게 약해서 가끔 엎어때리는 게 나오지만 어깨를 딱 돌려놓으면 오른편 타겟의 오른편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쪽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은 제 중심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덮여 맞아서 내추럴 드로그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효과를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통 턴 때리게 되면 저는 그냥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리든 살살 때리든 얘는 반드시 이쪽으로 출발을 해서 그냥 가운데로 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사이드 블루어처럼 저는 거의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고 이런 느낌이지 뒤집었다가 덮었다가 사실은 그런 동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여기에서 덮어 바로 인으로 뺀다고 그랬어요.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끝에 가서 싹 들어오긴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라인은 사실은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덮어 뒤집어 덮어 사실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이대로 준 상태에서 나는 몸통으로 그대로 클럽 페이스 젖힌다는 느낌으로 안으로 빼고 때리면 얘는 가다가 절대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지 않고 무조건 드로우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 안 드리고 250 정도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병옥은 이렇게 칩니다. 이병옥 스윙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스윙은 최소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50% 이상의 골퍼는 이 스윙을 무조건 따라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하셔야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도 안 되지만 네가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유연성이 안 돼요. 저는 제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굉장히 심리주의자예요. 굉장히 심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교습가가 본인의 스윙이 없다고들 합니다. 근데 본인 스윙 없이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치는 거지. 제 스윙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어드레스를 해요. 그리고 딥 인사이드로 빼면서 약간 접어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손만 접는 게 아니라 몸도 약간 돌려주고 때려주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형태 굳이 세게 때리지 않아도 이러한 형태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절대 공을 잃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죽인다. 오비나 해저드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의 샷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사실은 5만 명이라는 숫자 누구나 5, 10, 15, 20 그런 거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5만 명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더디지? 안 되겠다. 5만 명 기념으로 드라이버 시리즈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 계속 드라이버만 하고 싶을 정도로 드라이버에 대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오늘 총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포인트를 뽑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 먼저 보시고 그리고 총론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함께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아이언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미들 아이언부터 롱 아이언, 쇼다 아이언 그리고 웨지 플레이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도 사실은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비슷하게 한 25편에서 30편 정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야외에서 찍는 그런 레슨 내용도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드라이버 됐고 이제 아이언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퍼팅 때문에 죽겠어요. 또 그런 이제 댓글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분께 도와드릴 테니까 늘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은 점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테스트모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후기 제가 기다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까지 보기는 필수입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드라이버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욕대 구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